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혜입니다.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, 설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? 고양집의 부모님들도 다들 안녕하신지요? 저 역시도 오랜만에 가족들, 친지들과 함께 좋은 설 명절 연휴를 보냈습니다. 그런데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까? 이른바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코와 기관지를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요. 그런데 우리 정부의 국립항공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,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의 75%가 무려 9부의 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미세먼지 한국 탓이라던 중국의 발언이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. 하여튼 이 미세먼지 문제 중국에 따질 건 따져야 하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애 도시쿠쇼 지금 라이드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